국내 최고의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늘 벽골제에서 개막해 다양한 행사들로 닷새간 펼쳐집니다.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올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드론쇼와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, 환경 보호 활동인 플로깅 등 56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포함한 체험과 볼거리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정읍 구절초 축제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려 구절초의 은은한 향을 맡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참여하는 제5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가 다음 달 1일까지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고 2021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일까지 이어집니다.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전주독서대전과 완주와일드 로컬푸드축제가 그리고 고창에서는 모양성제가 진행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